LG전자가 내달 열리는 CES 2024에서 가사생활 도우미 로봇,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첫 공개합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만능 가사생활 도우미 역할로 고도화된 로봇 및 AI 기술과 두 다리에 달린 바퀴,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집안 곳곳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반려 가전입니다.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는 스마트홈 허브로서 가전 및 IoT 기기를 편리하게 연결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반려동물처럼 현관 앞으로 마중을 나와서 반갑게 반겨주고 고객의 목소리나 표정으로 감정을 파악해서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추천 재생하며 교감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전자는 기존의 스마트홈 허브보다 훨씬 능동적으로 동작하는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를 통해 가사해방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반려 가전으로 고객과 교감하며 삶의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